ChatGPT와 파이썬을 사용해서 사진에서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할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고요 있더라도 사용방법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황 설명하기인데요 ChatGPT와 나의 역할을 먼저 설정을 하는 거죠 이럴 때 ChatGPT가 더 정확한 결과를 줍니다 일단 저희는 파이썬 기초문법 정도만 알고 있는 입문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쉽게 파이썬을 가르쳐 주는 교사입니다 저는 파이썬 기초문법 정도만 알고 있는 입문자 수준의 5학년 학생입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질문하겠습니다 각 질문에 맞춰서 답변해 주세요 그럼 ChatGPT가 저희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죠 두 번째 단계는 패키지 선택하기인데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정해서 알려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패키지를 추천을 받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를 선택을 할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사람 얼굴이 포함된 이미지에서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 3개를 장단점과 함께 소개해 주세요 이러면 패키지 3개를 소개를 해주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거니까 이 패키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초보자가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를 선택해 주고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렇게까지 하고 질문을 하면 코드를 바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 코드가 필요한 단계는 아니라서요 코드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파이썬은 워낙 패키지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쓸만한 패키지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단계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패키지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끝까지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픈십이랑 또 나머지 두 개를 또 추천을 해 줬네요 일단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십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이미지 처리에 사용되는 매우 인기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네요 얼굴 인식 전용 모듈도 있다고 하고요 단점은 초보자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 쉽지는 않다라는 거네요 그 다음 거는 강력한 라이브러리라고도 하네요 오픈십이와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얘도 역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고 필로우인데 세 번째 거는 필로우는 모자이크 효과를 적용을 포함해서 사용하기는 쉽다 하지만 얼굴 인식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픈십이 같은 것들과 함께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채찌피티가 추천한 것은 오픈십이와 필로우라고 하네요 오픈십이는 얼굴 감지를 허용하고 필로우는 모자이크 효과 적용 같은 이런 것들을 할 때 쉽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단계는 패키지 파악하기입니다 여기서 채찌피티가 오픈십이를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오픈십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 오픈십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를 한번 볼 거고요 이 중에서 내가 사용할 만한 함수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픈십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 열 개를 알려주세요 근데 형식을 지정을 할게요 각 함수의 이름과 간략한 설명 쉽고 간단한 예시 코드를 보여주세요 이러면 열 개 추천해 주겠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지 리드, 이미지 쇼, 컨버트 칼라 이런 함수들이 나오네요 이런 함수들이 오픈십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라고 이 채찌피티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채찌피티한테 이름, 간략한 설명, 간단한 예시 코드를 요청했었죠 그 형식대로 jtpt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 알려줬는데요 한번 보면요 10가지 기능 첫 번째 이미지를 읽어올 때 입력 파일을 이렇게 받는 건가 보네요 이렇게 읽어올 수 있다 이미지 쇼 이미지를 표시할 때 화면에 이미지를 보여줄 때 그 다음에 컨버트 칼라 다른 색 공간으로 이미지를 변환할 때 색 공간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미지 라이트 저장할 때 파일 저장할 때 쓰는 건가 봐요 캐니 가장자리를 감지할 때 사용한다 이런 거는 왜 쓸까요? 가오시안 블러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하는 기능 대강은 어떤 건지는 알긴 하겠지만 전문 용어들이 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채찌피티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뭔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이럴 때는 그냥 알겠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요청을 할 건데요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채찌피티한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채찌피티한테 파이썬 코드의 초안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은 사람 얼굴에 얼굴이 포함된 이미지에서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OpenCV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사용하기 쉬운 함수를 조합해서 최대한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이러면 코드를 하나 주겠죠 여기서 추가 요청 사항을 좀 넣을게요 가는 기능마다 주석이 달려 있어야 하며 코드에는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채찌피티한테 코드를 요청하면 간간이 오류가 있는 코드를 주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일단 그 파이썬 초보자라는 지금 설정이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코드 라인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채찌피티가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역시 뭐가 뭔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뭔가 전문용어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리고 여기서도 반복이 뭔가 변수가 4개씩 있으면서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일단은 이 채찌피티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 작성이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코드는 그렇게 길지 않는데 설명이 상당히 기네요 코드는 이렇게 나왔고요 매우 기본적인 구현이래요 저희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래서 오픈시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캐스케이드 기계학습 기반 하르 캐스케이드 분류기 XML 이런 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다 이해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니까 일단 코드는 다 나왔고 라이브러리 가져와서 분류기를 로드한다 이미 이제 훈련된 뭔가가 있나봐요 이미지 읽어와서 사실 이렇게 읽더라도 크게 이해되진 않네요 음 그래서 일단 쓱 보고 한번 이럴 때는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일단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사용하는 패키지 이름을 보니까 cv2 numpy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설치를 해볼게요 세팅 프로젝트 인터프리터 플러스 cv2였죠 cv2 한번 인스톨 해볼까요 어 그런데 에러가 생겼어요 디테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 메시지를 복사를 해주세요 컨트롤 c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채찟 pt로 오는 거죠 그래서 채찟 pt한테 그대로 이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 채찟 pt가 왜 이런 에러가 나왔는지 알려줍니다 볼까요 오픈 cv를 설치하기 위한 패키지 이름은 아 cv2가 아니래요 오픈 cv 파이썬을 입력을 해야지 제대로 설치가 되는 거고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cv2라고 쓴다고 합니다 임포트 할 때 이름이랑 설치할 때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이름이 다른 거죠 유로 패키지 명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위에서 얘기해주긴 했어요 pb인스톨 오픈 cv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설치하라고 얘기를 해줬지만 뭐 우리들은 이거 보다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은 건너 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러는 충분히 날 수 있지만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에러 메시지를 채집기 때 한번 물어봐라 오픈 cv 파이썬 이었었죠 요거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설치 됐구요 그 다음에 numpy도 설치하라고 했었죠 됐습니다 자 오케이 됐고 지금 빨간 줄이 여기 하나 있는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어허 여기 에러 메시지가 떴죠 에러 메시지가 뜨면 일단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은데요 읽어봐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파악이 안된다 라고 하면 얘도 역시 복사해서 채집기 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읽어봤을 때는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영어는 요쪽이 되겠네요 파일을 열 수 없다 파일 패스를 확인해봐라 라고 일단은 돼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고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빨간 거를 일단은 다 카피해서 채집기 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또 답을 주고 있죠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지정한 이미지 파일을 찾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거나 경로가 틀렸거나 다른 위치에 있거나 권한이거나 파일 형식이 다르거나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 이미지 파일 입력 파일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사람 얼굴이 포함되어 있는 사진에서 그 얼굴을 찾아서 모자이크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려면 입력 사진이 있어야 되겠죠 입력 사진은 제가 준비는 해놨는데 어딘가에 여기 프로젝트에 넣거나 제가 경로 지정을 해주지 않은 거죠 당연히 에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게 이제 입력 파일인데요 이렇게 사람 얼굴이 4개가 있어요 이 파일을 복사해서 이 프로젝트 폴드에 바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오프닝 익스플로러 붙여넣기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서 바로 이 이미지 파일을 읽어와서 쓸 수가 있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미지.jpg가 들어가서 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아까 빨간 줄 쳐있던 부분이 역시 또 에러가 나네요 이건 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기는 저희가 뭔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없네요 자 복사해 보겠습니다 채찌PD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볼까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뭔가 코드를 수정을 했네요. 자, 뭐라고 수정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미지에 대한 정의를 찾을 수 없다. 필로우 패키지에서 이미지 클래스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해봐라. 아, 필로우라는 패키지에 이미지 클래스라는 걸 쓰나봐요. 그래서 from array라는 함수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 같고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얘기를 하네요. 필로우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이거는 또 임포트 할 때랑 이름이 또 다르죠. 설치할 때는 필로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된다. 사실 이게 위에서도 한번 또 언급을 하긴 했어요. pip install 필로우를 해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보다가 또 이런 것들을 지나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가정하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오류가 생기더라도 채찌pt한테 물어봐서 다시 이거를 고치면 된다. 라는 것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카피했으니까 바꿔볼게요. 자, 설치해. 자, 새로운 코드를 가지고 왔고요. 필로우 설치하라 그랬죠. 세팅에 플러스 필로우 설치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실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저희가 원래 의도했던 프로그램이 뭐였죠? 얼굴이 포함된 사진에서 얼굴을 찾아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거였었죠.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죠? 블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러랑 모자이크는 다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얼굴을 잘 안 보이게 한다는 목적에서는 똑같지만 방식이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한 거랑 약간 달라졌어요. 물론 여기서 만족한다면 여기서 멈추면 되겠지만 모자이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물어봐야 됩니다. 분명히 저희는 모자이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블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블러 처리가 아니라 모자이크 처리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위 코드를 수정해 주고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라인 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물론 오픈 12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라인별로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수정하면서 완성하기 단계거든요. 이 코드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뭔가 에러가 생긴다. 그럴 때는 이렇게 물어보면서 코드를 이해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결이 됐으면 이 코드 초안을 수정해가면서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한 번에 내가 목적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모자이크를 요청했는데 블러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러 대신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줘라 라고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자 보면 어쨌든 코드를 다시 작성을 해줬고요. 필로가 빠졌네요. 채찹빛이도 모자이크랑 블러링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라이브를 가져오고 뭐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 정도만 알고 코드 바로 가져가도록 하죠. 자 붙여넣기 하고 이번에는 잘 됐을지 한 번 실행을 해볼게요. 런 하면 아까는 블러였지만 지금은 제대로 모자이크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결과를 보니까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모자이크가 보니까 너무 짜잘짜잘해요. 그래서 이 격자 크기를 두 배로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채찔 bt한테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모자이크의 격자 사이즈를 두 배로 바꾸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라인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또 새로 코드를 작성을 해 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코드가 비슷할 거고 아주 일부의 코드만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코드는 바로 복사를 하고요. 계수를 20으로 늘리면 된대요. 이 그리드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모자이크 에어리어에서 이 팩터를 20으로 바꾸면 그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위에서도 여기는 10이었죠. 10이었는데 여기는 2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조정하면 모자이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아까의 실행 결과보다 모자이크 격자 크기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치pt와 파이썬을 사용해서 이 사진에서 사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채치pt가 설명했던 것처럼 OpenCV는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든지 배경 이미지를 없앤다든지 여러가지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